아르미가 일본에.. 아르미가 일본에.. 김가 카카오리 김가 카카오리 김가 카카오리 미카카오리 아르미가 해외여행이 처음이라니 아 나 진짜 처음이야 아 뭔가 닭백스 같아 어! 맞아 아르미가 이쁘다 김가 카카오리 지금까지 일본 어때요? 지금까지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우리 비비안 보러 갈거죠? 네 그럼 비비안은 근데 백화점은.. 아 있었네 너 말해봐 당구 먹고 싶어 당구 먹고 싶어 당구! 푸딩 푸딩 그래 아까 약간 예쁜 컵케이크 먹고 싶어 예쁜 컵케이크? 예쁜 컵케이크? 오케이 알았어 아까 가방여행하는 친구 같지 않나? 응 몽셸이랑 홈런볼이랑 한국에서 유방아가자 제가 다 들고 왔어요 여기 있어요 아 왜 웃겨 주문할때는 고래가 이거거든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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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고래 1개 고래 1개 고래 dengan 고래owana 중대 고래 1개 고래 step 고래 pressing 林 지민 그거 왜 찍으신 건가요? 뭘 찍으시는 거죠? 한국에 나무 없나요? 한국 나무랑 한국 나무는 달라요 저게 도쿄역이야 저기가 더 메인이야 저쪽으로 가서 이런 거 또 찍어줘야지 뭐하고 있어요? 멈췄어 나랑 뭐라고? 너도 연락 전화 주세요 전화 이것도 먹채깡도 유명한데 이거는 짭이야 먹채깡이 없어 한초 크림치즈 대박 처음보는 것밖에 없어 밥맛 언니 고마워 7촌 했나? 또 뭐가 있나? 4중 포장 5중 포장 언니 플렉스 했어요 어머나 쟤는 모델이야 뭐야 어머나 행복하네 어때요? 당구가 말을 안 해? 분명히 세븐에도 있었을 거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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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어때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이 조명 이 온도 이거 비타민C인데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고 이거 동전파스? 동전파스 여기 써 동전파스 이거 할머니들 선물해 주시면 좋겠죠? 여기 사랑파스인데 사랑파스 사랑파스도 많이들 사가죠 나는 이거 추천 엄청 바르기 편해 그냥 립밤처럼 바르는 거야 우식으로 밤비나 먹어버거 일단은 그러면 규탕부터 먹을게 무설 처음 먹어보는 아름신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맛있어 맛있는 거야? 이거는 하람이라는 부위예요 안창살 어때요? 약간 현호가 더 맛있어 아름다운 거 맛있어 만들려고 만들려고 요즘 김치랑 싸먹어야 돼 김치랑 싸먹어야 돼 디스 이즉 양피니콜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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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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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밥을 싸서 먹는 거야 스팅이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잘 가. 안녕. 너 봐. 한국에서 봐. 안녕.